7월 23일 테슬라 2분기 실적 관련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우리 투자자님들도 계실까요? 테슬라가 월가의 예상을 깨고 4분기 흑자의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제부터 월가에서는 적자로 될 거다, 적자를 기록할 게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4분기 연속 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4% 넘게 올랐는데 지금 5%, 이러다가 정말 1700달러를 넘어갈 것 같고요. 200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네요. 일단 테슬라가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장 마감은 살짝 1592달러. 그래도 이게 굉장히 높은 거의 사상 최고가잖아요. 1.53% 상승에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갖고 접근했던 것 같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1년 만에 주가가 도저히 이게 한 8배 간 건가요? 이거 8배 갔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테슬라가 안정성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기사 많이 나오지만 참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넘버로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만큼 지금 이렇게 실적을 낼 만한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단을 보면 Earning 해서 수익이 주당 2.18달러 이거는 조정 주당 순이익으로 EPS라고 합니다. 이거 1년 전에 무려 언제 얼마였냐면 1.12달러였어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1년 전에 순이익보다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은 5%가량 줄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5% 줄었는데 그럼에도 60억 4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테슬라가 64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5% 줄어들었지만 이게 그동안 월가에서는 한 5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치를 서프라이즈로 넘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5.4% 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S&P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췄고요.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난히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편입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재택 대피 명령이 되면서 문을 닫았어서 제조 공장도 다 닫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좀 재빨리 가동을 한 결과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 달러. 시총으로 봤을 때 지금 도요타 자동차를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컨콜에서 하냐면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3분기에, 3, 4분기에, 올해 3, 4분기에 공장을 무려 3개를 더 짓겠다라고 했어요. 아직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3개의 대륙에 3개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좀 공장 설립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LG나 배터리 회사들도 가까이 있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 공장들도 많이 있고 부품 거래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아시아국을 좀 본다면 테슬라가 우리나라를 좀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은 그 관련해서는 정확히 소식은 나온 건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목표가는 50만대 50만대는 이상 차량 배송을 하겠다라고 목표치는 고수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요. 참 예상치 같은 거 잘 얘기 안 하고 목표치도 얘기를 안 하는데 테슬라는 테슬라는 지금 목표치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50만 이상 배송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거 중요한 거는 일단은 4분기 이렇게 좀 저는 어제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4분기가 가능할까 잘하면 적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지금 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더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다 도저히 이 테슬라 가격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면 현찰도 굉장히 많아요. 네 현금 보유양도 거의 56억 달러로 현금도 오히려 5억 달러 가량 정도 지금 더 추측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 지금 1600달러 넘어서면서 지금 2950억 달러인데 그러면 전 세계 주요 자동차가 마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테슬라 하나로 이 전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게 사실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사실 열전이 월가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이상하게 보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천억 달러 정도의 시총이면 그때 애플과 아마존을 좀 비교해보면 아 이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총을 대비해서 이 사이즈가 굉장히 회사 사이즈는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증권사들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계속 된다면 테슬라는 조만간 2천 달러는 무난히 좀 어떻게 보면 올지 않을까 네 2천 달러까지는 올 수 있겠다 싶은데요. 2천 달러에서 또 테스트를 한 번 또 하겠죠. 네 네 이렇게 간단히 드렸고 오늘 뭐 일론 모스크는 한 21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또 받게 됐다고 하니깐요. 거의 전 세계에 가장 부자가 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테슬라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페이스북 MS 중요한 실적 지금 뉴스포터 우리 SNS에 계속 올리고 있고요. 뉴스포터 뉴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셔서 뉴스포터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페이지가 아닌 그룹이 있어요. 그룹에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 페이스북 뉴스포터 뉴스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새벽 6시 반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따가 만약 가능하면 MS, 페이스북, 다른 기업들 쭉 묶어서 실적 발표한 것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